다음은 주간 섹션 시간입니다. 한의학 상담 시간인데요. 매주 부산시 한의서협회에서 좋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청암 한의원 전소정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혀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혀와 말씀하시죠. 사람마다 컨디션을 파악하는 방법이 좀 다양한데요. 체중이나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 여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울에 혀를 한번 비추어봐서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평소 건강과 컨디션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오늘은 혀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양치하시면서도 혀를 내밀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혀의 상태로 건강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혀를 보고 어떻게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혀가 오장육부의 내장 기능과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고 봐서 혀를 진찰하는 설진이라는 방식으로도 환자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혀의 색깔, 모양, 설태를 관찰하면 몸이 건강한 상태인지 휴식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혀는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혀를 살펴보면 나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여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일찍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는 방송 끝나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혀가 그러면 어떤 상태일 때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체가 건강할 때 혀는 붉은빛이 도는 분홍색이면서 혓바닥 위에 하얀 설태가 조금 보이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네.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신체 균형이 깨졌을 때는 혀와 설태의 색, 모양이 평소와 다르게 변화합니다. 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색과 모양이 조금 평소와 다르게 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혀 색깔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문제가 생기면? 혀에는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혀의 색은 혈류의 색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인 경우 붉은기가 있는 분홍색을 띠는데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옅은 분홍색, 진한 붉은색, 자주색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로 혈색소가 감소하면 붉은기가 감소하여 옅은 분홍색을 띈 단백설이 됩니다. 이런 단백설은 허약 증상을 나타냅니다. 또 아주 붉은빛 혀인 홍설은 열정을, 어두운 붉은빛 혀인 자설은 혈류가 정체되는 어열증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혀의 색으로 체력 상태와 병증의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혀의 색을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카레, 커피, 과일과 같이 색소가 있는 음식을 먹은 직후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혀를 살펴볼 때는 혓바닥까지 가볍게 양치질을 한 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양치질을 하면서 설태도 칫솔질을 하는데요. 백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건강할 때도 혀의 표면에 하얀 설태가 얇게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설태는 혀를 덮고 있는 이끼 같은 무착물로 입안 상피제포, 음식물 찌꺼기, 백혈구가 혀의 표면에 끼어 생깁니다. 설태는 침의 분비량, 입안의 세균, 컨디션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몸의 소화기능, 병의 상태에 따라서 바뀝니다. 또 침샘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아 내장신경과 관계가 깊으며 소화기관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설태가 너무 많아도 적어도 몸에 문제가 생기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과하면 언제든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혀의 상태로 봐서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백태가 많거나 적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백태가 너무 두터운 경우는 소화불량, 한의학적으로는 과식이나 소화기능 저하로 소화기 노폐물이 많이 쌓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백태가 반대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태가 없이 붉은색 혀만 보이는 경우는 몸에 진액, 영양분이 많이 사라져서 허약하면서 열정이 생긴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혀의 백태가 없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혀에서 광이 나는 경우는 경면설이라고 하는데 비축성 혈염의 증상으로 악성빈혈, 면역력 저하로 인한 구강건조증일 때 나타납니다. 혀 위 백태가 부분적으로 벗겨져서 얼룩덜룩해진 것을 지도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도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영양이 부족하고 식욕 부진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건강 정보도 더 찾을 수 있다고 주위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건강 정보를 더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혀에서 치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힌트가 됩니다. 치은은 설변부라 부르는 혀의 가장자리 부분에 생긴 치아 자국입니다. 몸에 순환장애로 부종이 잘 생기는 분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혀를 내밀어 보시면 평소와 다르게 혀의 테두리 부분에 눌린 치아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된다면 소화장애 또는 수분 제사에 문제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과식을 피하시고 소화 기능과 부종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과 뜸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끔씩 혀에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주로 혓바늘이 돋았다고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혀나 입안이 헐어 괴양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세균 바이러스 감염과 비타민 철분 결핍, 피로 감기 등이 원인이 되어 구강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데요. 결국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내 몸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내 몸이 지쳐서 한번 쉬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생각하시고 평소보다 수면 시간이나 휴직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혓바늘 같은 염증뿐만 아니라 표면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혓바닥이 가뭄철 눈처럼 갈라진 경우를 기녀설이라고 합니다. 만성 염증이나 영양절필, 허약증으로 나타나고 스트레스나 신경과민으로도 생깁니다.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과 함께 화끈거린다, 따갑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혀가 갈라져서 통증이나 감각적인 불평감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만 이런 경우 가민솔루산, 황련탕 등의 한약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혀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까요, 원장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실 텐데요. 혀를 한번 잘 살펴보셔서 나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불편하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입 치료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전서정 청암 한의원장과 함께 혀의 상태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